신제품은 에이스에서 나온 에이스에요.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신거거든요. 크래커 자체를 원래 보통 이렇게 3개 사려면은 이제 보통 이제 천 얼마가 아니고 보통 한 3천원 정도 줄여야 살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1,880원인다. 3개. 그러니까 한 개에 6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1,880원이니까 한 개당 610원씩이면 거의 저렴한 편이죠. 어쨌든간에. 어쨌든간에 이것도 3묶음으로 사가지고 이제 갖고 온 거예요. 뭐 이런 제품도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쨌든간에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밑에. 같은거기 때문에 밑에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아시겠죠. 어쨌든간에 지금 이렇게. 9월 11일부터 이제 2019년 이제 9월 10일까지네요. 제 생일 전날까지네요 내년에. 제 생일 9월 10일이다 보니까. 요 밑에 뭐 들었는지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보셨으니까. 저는 이제 믿고요.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. 이게 칼로리당 30g 다 160칼로리니까. 이거가 30g 다 160g이면은. 지금 이제 160 곱하기 3 하면은. 거의. 거의 480칼로리. 이제 거의 밥. 네. 항공기하고 이제 거의 두 공기 가까이. 네. 두 공개 가까이. 480일이니까. 항공기 반 이상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어쨌든간에 다 먹으면은. 어쨌든간에. 뭐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. 자유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개인 취향도 많잖아요.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. 어떤게 좋은지 확실히 모르죠. 여기다가 아까 그 스프레드. 그거 발라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항상 이제. 이런거 있더라구요. 네이펜으로 적으면. 글씨가 깔끔합니다. 근데 누구 주고 싶은 사람한테. 여기다가 이게. 써가지고. 편지처럼 써가지고. 이제 건네줘도 괜찮겠네요. 어쨌든. 네. 어쨌든간에. 뭐 나중에. 이제 이거 말고도. 다른 이제 제품 여러가지 좀. 소개드릴게요. 뭐 억거리 아니어도. 이제. 이제 다른. 이제 여러가지 제품도. 하나 소개드리고. 싶으시네요. 네. 어쨌든간에.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영상 마칠게요. 빠이. 빠이. Yani. 빠이. 만 claimern אם.